지난 23일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명예경기도지사증을 전달했습니다. 이어 김영록 지사는 명예경기도지사 주재의 경기-전남 합동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-전남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안에 결제했습니다. 이에 따라 도내 학교급식에 전남 농산물 공급량을 현재 69톤에서 내년 200톤, 2026년 300톤 등 해마다 100톤씩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이날 두 지사는 도청 구내식당에서 담양쌀밥과 여수 갓김치, 수원 화성빵 등으로 오찬을 함께했으며 도청 단원홀에서 청년 직원들과 지방행정을 주재로 타운홀 미팅도 진행했습니다.